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하미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누운같이 던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근래에 어떤 일로 인해서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 갔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그 한국에 새로 도입된 주차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가도 어떤 건물에 들어가도 이 한국에는 새로운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는데 들어갈 때 번호판을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그리고 나올 때에 그 번호판을 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체크아웃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제가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나서 너무나 놀랬고 또한 제가 있었던 저희 부모님 집에서도 그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편하게 드나들고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소 부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놀래고 또 복음 앞에 엎드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이 놀라움과 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더 놀라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첨단 기계들과 그리고 첨단 과학들에 우리가 더 놀랄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세상의 힘에 압도당한 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린 적도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세를 발견합니다 모세가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큰 실패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맞이했고요 이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광야 생활을 점점 긍긍하며 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죠 그것은 쉽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 쉽게 있는 일이 아니었죠 모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불이 계속해서 활활 떨기나무에 붙어서 타오르고 있고 떨기나무는 불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떨기나무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곳에 자신의 신을 벗고 전능의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던 모세는 엄청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놀란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함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놀란 것을 잊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관련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이집트에 종으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왕자의 자리에서도 쫓겨나 도망자로서 40년을 살아 그의 그 상처가 자신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저 이집트로 바로 왕 앞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며 그로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시자 모세는 그 명령 앞에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하며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외에 또 한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 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자 모세의 손이 문둥병, 나병, 오늘날의 한샘병에 걸린 손이 손처럼 되었습니다 흉악해진 손이겠죠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하얗게 된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 빼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자신의 몸에 손을 넣었다 빼자 다시 정상의 손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가 과거에 받았던 큰 상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가 변명을 하는데 그가 변명을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극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대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시겠다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그가 말합니까?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끝내 자기는 못 가겠다고 자신의 능력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누구의 능력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혀 배제한 채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계속해서 보았지만 모세가 믿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 우리의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한심하고 초라하고 내 죄와 수치심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모세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순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후로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연약함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그 위대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의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방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지만 다시 우리의 과거의 문제 상처와 관련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주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사래를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만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위대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